바로 ET 유튜브 구독하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들 ET 유튜브 구독하라 하신분들은 구독하시기 바랍니다 자, 이번엔 지금 이티빗사티비와 함께하는 어바워치 이번에는 디바로 한번 가보라겠습니다 이렇게 막는 거고 총 쏘는 거고 기프트가 뿌어어어어어어어 뿌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 스커지라니 이번에 제대로 된 궁극기 보여줄게요 에이 맨날 이상한 궁극기만 보여줘 봐요 시청자분들이 스커지가 아니냐아 에 이런 소리가 많았는데 아 보이 около 보여지죠 뿌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 이게 좀 하늘로 향해서 쏘으라고 하더라고 궁극기를 오마이갓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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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시작하자면 로봇 터졌어 이게 뭐야 어 나 뭐 잡았다 뭐 있었는데 하늘 높이 뭐가 뛰었는데 딱총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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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국이네 의지 오우씨 피했다 궁온다 궁온다 뭐야 우리팀 아니었어 살았다 허허허 우리팀은 아니었지만 어 결국 궁을 썼고 살아났어요 이제 시작이지 가자 으어어 으어어 우리팀 궁이였구나 아 상대팀 궁썼구나 아 아파이C 뮤직ją 구오오오 DIRECTOR 구오오 DU가 주겄어 구오오 tilde 빠져나왔지 무니 에에에에에에 잘한거 같애 이번에 하이라이트감은 아니어도 잘했으 좋아쓰 순에는 안봤으 아 깜짝 놀랬네 끌려가가지구 어 어디있어? 털 거의저 Hab 그어어어어억 우리팀 아니쒸 아니쒸 왜 자꾸 끌리는거야 우리팀 도와줘 아아아아아아 우리팀 다 죽었구나 아아아아 아퍼 사정없이 배내 스크림새끼 왜 다 들어와아 오 잡았네 안되겠다 나와요 네 내꺼야 와시 가자 점령하자 점령 나 내 로봇 어디갔냐 하하 어 자 아 뭐야 우리팀 조합이 안좋은가 어 조합이 안좋아서 지는거죠 우리 실력이 없는건가 그래 내가 처치 1등이네 어 따라라라라라라라라 진짜 죽겠네 다 지어버려 오 마이 갓 어 어 아 이 사람한테 죽었네 아 대가리 찢겼구나 아 아 못 넘었어 거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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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그 정도로 좋은 스킬이네요 이 스킬이 어 난 몰랐어요 거점 지켜냈고 좋아요 이 스킬 있을 때만 앞으로 나가야겠다 그러면 어 킬 좀 먹고 어 거쳐 뺏기네 어 어 빨리 갈게요 뭐 쩔 되게 sek 속 뭐 이거 근데 맞기 진짜 힘든 것 같다 Spencer 저 잘 안맞네요 안맞네 또 아 아파 !!! 호호호호호요호 도주왕 어 하이씨 하이씨 너무 아픈데? 어? 거점 뺏었네? 마추즈! 궁조! 오지마! 루시우 이 녀석아! 감히 까불고 있어요. 잡았네? 어. 뺏기지마! 루시우 이 녀석아! 하! 또 내렸어.. 어! 지켰네 그래도 오케오케 호! 그래도 지켰다! 어.. 처치 1등이네 그래도 뭔가 어시는 많이 먹었어도 딜은 약 딜은 별로 못했는데 좋아좋아 잘하고있어 우리팀 좋아잘하고있어 이분 대가리 찍고싶네요 음 T리드 에 뿌어어어억 도라스 가자 우리도 할수있다는거 보여주자구 와야 쟤쎄다 한조 한조 잘 맞춘다 우리 팀한테 힐 좀 받고 싶은데 나 뭐야 아까 일로 갔는데 누구 좋아요 아 아 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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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체력 먹고 으 누가 자꾸 여기다 쏘는데 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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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한조 개 아프다 으 야 나 어디가 밀렸나보네 아닌가 내가 스스로 떨어진건가 아 파라가 쏬네 으 으 으 으 으 내가 로봇 내리면서 떨어진줄 알았어 으 으 로봇 내리면서 떨어진줄 알았는데 파라가 쏜거였어 밀어낸거였어 이거 아이스 잡았구 디바 근접딜이라고 했는데 사람들이 근데 근접에서 때리기가 힘든데요 정말 약해서 탱커잡이용인가 그 흑 고릴럴 미쳤나 이게 고맙다 어 뭐야 아 궁생겨서 고맙다고 한건데 이럴수가 아까에 가서 딜을 해야됩니까 오케오케 추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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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버티시다 으으 궁좀쓰고싶은데 어 이것도 너프해보시지 아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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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하하하 하하하하 기다려봐 캐리 각이니까 지금 너 죽었어 이거 야이씨 오빠? 지는거 아니야? 우리 나 때문에 지나? 지면 나 때문인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이겨야 되는데 우리팀 못 이깁니까? 자아 어 피! 도왔어 간다 아무도 안 맞았어? 시스템 정판 시작 영웅 일어났어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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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집니까? 진짜 집니까? 우리 팀 진짜 지는 거 아니죠? 우리 팀!!! 주가 자동이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